해석장 헤덕이 너 형 몰라, 너 진짜. 우리는 헤덕이야. 나 정말 예를 들어서. 야, 너 어디 있어? 완동이 어디 갔어, 완동이? 바닥에 빠졌다. 아, 완동이 가고 헤덕이라고 했어. 아니, 우리 거 이거 왜 근데, 너네 나. 우리 걸 왜 가지고 와요, 그만? 그 공기는 바로. 우리 손 안에 있어. 어디 있는데? 여기 있어. 너희들이 힘들게 찾아라. 열어서 문 열어줘. 배가 주면서 문 열어줘. 이렇게 문 열어줘. 열어줘, 열어줘. 열어주세요, 열어줘. 해적이 뭐, 열어주세요, 열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열어주세요, 열어주세요, 열어주세요. 열어주세요, 열어주세요, 열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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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의 봄, 너희들의 보물은 저주에 걸렸다. 대결을 통해서 저주를 풀 수 있는 힌트를 주겠다. 이긴 팀에게는 좋은 힌트가 진 팀에게는 모호한 힌트가 주어질 것이다. 마지막 힌트를 모두 모아 저주를 먼저 푸는 팀만이 보물을 차지할 것이다. 안 돼! 그만 짚고! 안 돼! 안 돼! 몇 번 나와? 안 돼! 너 안 돼! 내가 차게 안 돼! 여기는 근데 우리 시가 동생들은 다섯 명이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요. 다섯 명이 충분할 것 같은데요. 에이, 왜 그러세요? 마실 도룡이네요. 내가 뭐 얘기하지 마, 이 친구들은! 얘네들 열정 장난하네. 승부 형을 제일 좋아합니다. 진짜! 우리는... 얘 너무 잘해! 너무 잘해! 내가 날아달라고! 진짜... 이건... 이건 안 됩니다! 와우! 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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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회장님이 재밌는 거! 이건 너희의 고맙습니다! 근데 소연이 아예, 너무 잘하는데... 네! 아, 그러니깐요. 나라 우리 몸이 다 CSDNN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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NN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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NN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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진짜? 너희들 왜 이렇게 먹었니? 형도 드셨잖아요. 고딘은 얼마나 먹었겠니 지금? 형도 잘 못 먹었잖아. 평균 나이 너무 높은데? 형 모르지? 얘네들 얼마나 쓰인지 빼드리. 기계였어 형. 기계. 다 쓰드라이버 해. 형, 이 친구들은 게임하다 보면 상대팀은 물론이고 상대팀은 이미 다 제압하고 자기들끼리 굉장한 친구들이야. 그런 친구들이라고. 앤디는 약간 부터올만 할 것 같은데. 형? Enzy는 약간 부터올만 할 것 같은데. 형도는 아무것도 없지. 엔딘이 약간. 엔딩이 엄청나게 하자. 그냥 다이어험해. 진짜? 형은 정말 몰라. 집에서 우유를 못 건드렸어. 내가 우유를 못하는데. 내가 우유를 할 것 같은데. 저 지금 멀미하고 있어. 방주 형, 왜? 너 에릭하고 라이버릇이 바뀌는 것 같은데. 야, 하지 마. 한 명은 한 것 같아. 형은 한 명은 한 명. 저기다, 저기. 현수야, 내리자. 예술이다, 예술. 멋있다. 이게 잠겼다가. 어? 죽는다, 진짜. 진짜 죽는다. 이런 세상이네. 마술이다, 마술. 이곳은 간접대에만 드러나는 서해안의 명물인 콜수영이라고 합니다. 깜짝 놀랐어요, 진짜. 진짜 이런 데가 있는지. 간조! 진짜 신기하다. 간조가 뭐예요? 간만에 물이 차는 거다. 맞습니다. 맞아요.